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활기찬 금정 2023 금정산성축제가 5월 2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금정산성광장과 금정산성 금성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금정구 대표축제답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2023 금정산성축제만의 특징이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한 축제라는 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정산에 전해내려오는 금샘과 금어의 이야기를 필두로 금정산과 금정산성 등 지역, 역사적 의미를 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바로 금어기행이라는 이름의 뮤지컬인데요. 금어기행 뮤지컬은 5월 26일 금요일 16시부터 17시 20분까지 금정산성 광장 메인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빛 물고기가 옷에 구름을 타고 내려와 금정산의 금샘에서 살았다는 옛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황금물고기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시 30분까지 금정산성 한마음 콘서트가 이어지는데요. 축제에 첫날에 대미를 장식할 초대가수 정윤정의 무대를 비롯해 총 3팀의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옷 체험, 병영체험, 곤장체험도 하실 수 있고, 금정산성의 옛 모습을 담은 주제전시와 포목점, 대장간 등의 전통전시도 운행됩니다. 네, 그리고 금정산성 하면 떠오르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금정산성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를 만드는 체험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성동을 두 발과 두 눈으로 생생히 담을 수 있는 골목투어도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금정산성의 수려한 경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내는 사생대회와 대기장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주민이 주도해서 완성되는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인데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함께 만드는 주제로 예술고등학교와 전문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매일매일 금정산성에서 모여든 금어, 금정산성에 떨어진 광대, 비상을 꿈꾸는 금어 등 다양한 금정구 주민들이 직접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역시 지역의 일반 단체와 협동조합이 함께하는데요. 지역 청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기획단, 금은방팀, 금사파팀, 그리고 금오기들팀까지 총 3팀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금정끼사랑 한마당이 축제 출제날인 5월 27일 토요일 금정산성광장 메인 무대를 꾸밉니다. 그리고 금성동 상가 번영회, 바르기살교회 등에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많이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금정산성 하면 오리불고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정산의 자연에서 느끼는 힐링도 기대가 되죠. 금정산성 4대문을 직접 걸으면서 느끼는 걸어서 4대문 속으로도 진행됩니다. 걸어서 4대문 속으로는 축제 둘째 날과 셋째 날 14시부터 출발해서 1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걸으실 분들은 13시 30분에 금정산성광장 메인무대에서 안내비 추정직을 함께 해주시고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축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빠르게 한번 저희가 읊어보면서 오늘 2023 금정산성축제 특집 금정문화 뉴스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한번 4배 가깝게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대표 프로그램 주제공연 금어기행 초대가술공연 금정산성 한방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만들고 즐기고 느끼고 주제 프로그램 공연 하나는 금정산성으로 모여든 금어 공연 둘 금정산성으로 떨어진 광대 전시 프로그램 금정산성의 어제와 오늘 금성동 투어 프로그램 금성투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 금정놀이바루 청년댄스 페스티벌 비상을 꿈꾸는 금어 지역주민 끼자랑대회 금정끼자랑 한바당 청년기획단 금음방 금사빠 금오기들 부대 프로그램 금정백일장 금정사생대회 산성걷기 프로그램 걸어서 사대문 속으로 먹거리 프로그램 금정산성 먹거리장터 지역연계 프로그램 넌아들이 금정구 그리고 전여제 프로그램 산성축제 D-1 친환경 프로그램 제로웰 스테스 챌린지 관람객 편의 프로그램 쉬어가는 힐링금정까지 2023 금정산성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식은 금정문화재단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금정산성축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